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궁궐 안에 있었던 내용이네요. 순자와 대화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할아버지, 왕이 어떻게 되셨나요? 할아버지가 왕이네요. 그렇죠?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국경수비를 맡았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누구예요? 위만이죠. 그렇죠?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왕검성을 중심으로 기반을 정비하고 백성을 받아들여 나라의 내실을 다졌다. 그리고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위만조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만조선. 다시 얘기해서 고조선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위만조선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율령을 반포하고 체제를 정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삼국시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실제로 고조선도 율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조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만조선이에요. 위만조선 이전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정답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다. 뭐 이런 거. 이 1번에 대한 이 문제는 조금 문제점이 보여요. 그렇죠? 자, 2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라고 해서 신라. 내신좌평, 좌평, 상좌평, 백제. 그렇죠?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단다라고 조선,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지방이 여러 성의 욕살, 철역은지 이것은 고구려의 장소, 직함이죠. 그렇죠? 욕살, 철역은지. 그래서 고구려.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는 1번을 찾으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조법 기준으로 잡는다면 단군조선 때도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니까 1번은 정답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4번이 확실하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 정도하고 넘어갑시다.